고용하면서도 꼭 진영에 들어와 좋은 점심으로 여러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만 외쳐보면서도 편안하게 시선을 준비해서 복불받으십시오 오늘의 주인공 표시 선택하십시오 출연하십시오 신 week 신 brief 삭제 explosives 초진우다는 캐릭터로 어떤 icles 갖고자 해서 선택한 건 아니에요 물론 드라마를 보시고 어떤 좋은 청각장애가 아니라 장애에 있어서의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생각될 수 있는 여지가 된다면 좋겠죠.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는 이 작품과 13년 전에 인연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만듦에 있어서 용기가 없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. 한 3부쯤에 남자 주인공의 말문을 틔이자라는 의견이 나왔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이 드라마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수용되기는 힘들구나.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 예능도 그렇고 또 저희가 자막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한 어떤 미디어 환경이 됐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차진우라는 어떤 캐릭터를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도 성숙되어 있겠지만 미디어 환경도 이렇게 차진우라는 사람이 수어로 이야기할 때 자막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는 시대이다 보니까 또 더 가볍게 좀 다가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. 촬영은 서울의 봄 마치고 드라마 준비할 시간이 몇 개월이 있었어요. 그리고 이제 드라마를 촬영을 했고요. 드라마 촬영은 10월 30일에 저희가 마지막 촬영을 했죠. 그리고 이제 드라마 촬영 끝나고 서울의 봄 홍보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주차로 이렇게 관객과 시청자분들에게 찾아뵙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오히려 장르가 비슷한 거나 같은 플랫폼을 사용한다면 그게 좀 충돌되는 요소에 있어서의 부담이 더 컸을 텐데 그렇지 않고 장르도 전혀 다르고 또 다가가는 시청자나 관객에게 다가가는 플랫폼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어떤 긍정적 바람이겠지만 그런 기대감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전혀 다른 캐릭터이기 때문에 또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재미있는 요소를 또 거기에서 발견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. 또 현장 기억나시는 현빈 교수님과는 보면 다시 예전 작업들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한 파트너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. 옆에 계신 감독님과 함께 그때 이제 뭐 짜여진 어떤 대사를 어떻게 칠 거야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 낯선 표현 이 소통 방식에 있어서의 그 이면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감정 상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또 나오는 뭐 아이디어들도 있으면은 같이 더 발전시켜 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굉장히 값진 시간으로 남는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때도 분위기가 자기 표현이 굉장히 목소리들이 되게 크게 나오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드라마 본편에도 이제 모으니 서울은 참 시끄럽다라는 이제 나레이션이 짧게 들어가 있는데 그때 제 기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. 모든 게 다 이렇게 표현이 다 과장돼 있지 우리는 이렇게 과장된 표현에 점점 익숙해져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침묵의 소리 저 침묵 뒤에 담겨져 있는 큰 울림은 왜 듣지 못하는 걸까 조용히 상대의 얘기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건가 온전히 이해해달라고 저렇게 목소리들을 높이는 건가 그런 생각을 그 무렵에 했을 때 이 드라마가 제 앞에 나타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침묵이 담고 있는 이 울림이 얼마나 크게 상대방의 마음속에 전달될 수 있는지 좀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개인적 욕구가 담긴 작품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. 이런 저의 소외와 그런 것들이 담겨 있긴 하지만 어떻게 전달될지는 모르고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드라마를 평가해줄지는 모르죠. 그러니까 어떤 의미 전달보다는 우선은 공감이 가고 재미있어야 하니까 이 낯선 두 남녀의 표현법에 아마 요셉분들은 조금 호기심을 갖고 접근해 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 호기심으로 접근하시면서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사랑과 고민 내 소리를 점점점점 이렇게 마음을 열고 들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랑한다고 말해줘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겠죠. 현장에서 이런 농담을 계속 하셨던 건가요? 좀 더 심했습니다. 좀 더 심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